TV 전원이 켜지기는 하나, 방송 화면,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는 외부 기기가 꺼져 있거나 입력 소스가 잘못 선택된 경우입니다. 셋탑 전원 확인 방법 셋탑 전원 불빛이 없는 경우 전원을 재연결해 주세요. 셋탑 전원 대기 상태가 되면 셋탑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켜 주세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셋탑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TV 전원 확인 방법 원커넥트 전원 코드와 벽면 전원 코드를 완전히 분리 후 재연결해 주세요. TV 전원 코드와 벽면 전원 코드를 완전히 분리 후 재연결해 주세요. 입력 전원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입력을 선택해 주세요. TV 방송 화면에서 셋탑으로 전환하는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 HDMI 1번을 선택해 주세요. 셋탑 방송 화면에서 TV로 전환하는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 TV를 선택해 주세요. 셋탑 방송 화면에서 게임 화면으로 전환하는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 게임기를 선택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